선택을 해볼게요 주먹말린다님 별풍선 아니 초콜릿 슈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최민희님 고맙습니다 방금 생활과 윤리학을 공부하는데요 방금 부른 귀요미송은 시청자의 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채팅창이 없어졌다 미안해요 못 읽겠습니다 더이상은 채팅창이 사라졌네요 큐 본능이 나를 인도하지 이거 아니야 처음에 페이커님 보니까 큐부터 올리더라고 오직 미나님께서 초콜릿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좋아 여기 긴장돼요 부시에 부시에 들어와 있으면 항상 긴장돼요 부시에 부시에 물 좀 줄까? 부시에 물 좀 주자 됐다 여기다 영역표시 좀 하고 됐다 이제 여긴 내 땅이야 오우 오우 오 나 스마트키 안쓴 줄 알았는데 스마트키 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게이드가 큐를 맞았네 나이스 쌍관 쌍관룩이야 나 쌍관 오케이 날 가두어둘 순 없어 소환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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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겠지 이 몸이 길을 안내해 주지 오케이 힐 쓰고 만화가 남아 놓으니까 일단 힐 써주고 큐를 피해야 된다 한 벼랑 오케이 큐는 못피했지만 이득을 봤어 이득을 본 것처럼 생각하자 안벼랑 이 이득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좋아 제드에 어 제드가 큐 큐를 너무 잘 맞췄는데 저렇게 무빙을 좀 해야겠어 제드가 지금 스타일을 보니까 어어 세상에 변칙적인 무빙과 정적인 무빙을 한 번에 쓰고 있어 어어 어어 매우 위험한 여사기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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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오케이 기력을 빼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늙어가고 있지 핫! 여기서 딱! 아핫! 오케이 이것은 기회다 헤헤헤헤 헤헤헤헤 엄청 놀랬지 제드 너는 내가 분명히 쫄아서 도망갈 줄 알았겠지만 나는 끝까지 냉정감을 유지하면서 너에게 큐를 맞췄다 후우 저우 바이가 방금 내가 와딩을 하는 타이밍에 딱 그 부시에 있어가지고 운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이가 또 저기있네요 아아 나만 노리는구만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죽이려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각을 만들려 하겠지 그러면 이때는 라인을 미는 것보단 라인을 당기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라인을 당기는 라인을 못만들어 그러면 완벽하게 밀어서 라인이 초기화되게 내가 해야지 오케이 717원 1100원 정도는 모아서 가는게 좋아 손목 보호대부터 살거기 때문이다 왜냐면 얘는 쿠거 폼까지 배우기 때문에 1100원짜리 손목 보호대와 그걸로 인한 방어력에 이득을 취하면 훨씬 더 제드와 원활한 딜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존냐를 산템으로 간다면 제이드의 궁극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궁극기의 부담감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탑에 지금 바이 간거 보니까 내가 빨리 밀어야겠다 빨리 밀어다 초기화 시켜야지 맞추겠다 이거 앞다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끝까지 창을 참은 다음에 평타를 때리다가 창을 친겁니다 딜기화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꼼꼼투를 부려줬습니다 좋습니다 예상 못하게 예상 못하게 큐를 이런식으로 자 이제 저희를 피할 수 있어요 큐 오케이 피해주고 피해주세요 여기서 방어막 큐 오케이 제드 맞출 수 제발 하늘이시여 헤헤 역시 신은 죽었고 신이 죽었다면 내가 신이 되겠어 신의 공석이니까 신의 자리는 지금 공석 아니야 그럼 내가 신이 되겠어 좋아 브라질 유술님께서 혈풍선 50개를 브라질 유술을 배우면 신이 될 수 있다며 감사합니다 내가 이끌어주지 브라질 유술을 배워서 내가 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딩이 되있는 것 같아 그쵸? 오케이 잡아라 하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 네에 니가 잡을 수 있겠냐 6레벨인데 이걸 노린거야 저친구는 이걸 노린거야 이걸 노린걸 다음엔 생각하자 지금은 괜찮아 1160원 오케이 이거 사자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네 오케이 집에 오면 되지 돈 좀 모아가지고 200원 모여서 집에 오자 이건 갱승사자가 아니고 내가 이걸 좀 생각했어야 됐어 저 제드가 어떻게 할거에 대해서 그거 움직임을 좀 생각했어야 됐는데 그걸 생각을 안했어 창만 던지고 빠질라 그랬거든 근데 제드가 더블리더블을 쓰고 오면서 평타에 패시브가 묻으면서 Q까지 맞춰면 날 킬을 따냈지 좋아 이건 암흥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암흥무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맞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탑신병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글러를 아주 멘붕시키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저의 판단이지 암흥무의 판단이 암흥무는 제드를 죽일 판단을 한거고 내가 암흥무를 도와줄 판단한게 잘못된 겁니다 좋아 좋아 언제나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지 정글러의 판단이 아닙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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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11초 이제 블루가 나갔겠구만 여기서 일단 좀 기다리자 여기에 와딩을 할라나? 와딩을 하는거 같은데? 그냥 확인만 하고 가는건가? 보통은 확인만 하고 가잖아요 어? 핑화를 박았네 하하하하 얘 이거 블루 먹으러 가기도 좀 애매하겠다 저기에 핑할 있으니까 블루 먹으러 가기도 좀 애매하겠지 이제 왜냐면 핑할 내가 까버리니까 제드가 블루 먹으러 가면 나는 핑할을 까버려야지 맞아라 제드 어? 좋아 브록레스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자 이거 넣고 잠깐만 위험한거 같은데? 아 이거 핑할 까고 싶은데 바위가 지금 5레벨이니까 6레벨이 아니니까 핑할 내가 없애자 하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좀 까다가 좀 저게 좀 보이면 도망가야돼 바로 블루 먹어요 오 알았어 아무것도 기다려 나 지금 좀 바쁘다 오케이 갈게 너가 먹으면 안돼 나 블루 매우 필요하니까 고맙다 어 친구야 좀 이거 좀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어 고마워 늦게가서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핑화 까야돼서 이해 좀 부탁 좋아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핫 핫 핫 핫 핫 더블레나 더 올리고 이거 저거 연운하나 사야겠다 아 힐 왜 안해주냐고 힐을 왜 왜 감글렀다 이에게 아 죽이 휘 휘니채 강태조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피해주고 이거 바위있다 믿는거 같애 노노노 하지마 가지마 역경맞으면 우리가 지금은 져 너가 망령의 영혼 나와야돼 망령의 영혼 나오면 그때에서는 우리가 역경치면 이길 수 있다 망령의 영혼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줘 오케이 방어막 있어 와 제대가 엄청 압박을 하네 나를 네 그만큼 지금 자신 있다 이거지 만용이라는 걸 알려줘마 흐흐흐흐흐흫 으 안데 강 제발 하늘에 쉬어 아 미니어어어어 아 아 미니언 하 미니언 때문에 팬클 잽님 감사합니다 기다려 만화 여신의 눈물 하나 가자 그 다음에 장아도 하나 가주자 그 다음에 차량 물량 두개 가주자 오케이 베리어 왜 안 써요? 베리어 썼어 미니언 마지막에 Q를 피했거든요 ZQ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충분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자 여는 빨리 모으자 여는 모아가지고 아까처럼 오리아나때처럼 빨리 가야겠어 저거를 대천사의 폼을 빨리 가가지고 니달린 더 빨리 나오거든 폼 변환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모여 저기 학살 중입니다 지목되었습니다 어 저거 솔킬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거 집에 못가게 해야겠다 이 근처에서 집에 갈거 아냐? 집에 못가게 해야지 오케이 이거라도 좀 이득을 봐야지 집에 가는구나 어 뭐야 이거 저거 뭐에요? 제드가 집에 간 자리엔 저랑 흔적이 남나? 이걸로 이거 제드가 집에 가는 단서를 얻을 수 있겠는데 오우 흐흨흐흨lies 아웃 아ㅏㅢ! 망을 도망가 어흑 어어 어어 어흑 저 정글놈 하고 미드놈 용서하지 안겠어 이렇게 어렵게 크니까 어렵게 큰 만큼 알겠어요 안돼 내꺼야 한 대 쳐줘 내꺼야 operations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드보다 CS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니달리와 제드 어? 킬 먹을 수 있겠다 못먹겠다 집에 갈까? 이거 이거 좀 먹을래? 친구야? 가자 가자 야 이거 야 이거 가자! 야 이거 봐 가자! 가자 이거 야! 물어! 물어! 물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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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이거 움직이는 거! 이거 지금 딱 써!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힐 줘 힐! 힐! 야 힐 줘! 힐 힐 힐 힐! 야 힐 힐 힐 힐! 야 야 아웃! 자 잘 왔다! 집에 간다 집에! 잘 했잖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오케이! 미는 내줬어! 하나를 얻으면 잃는게 하나가 있어야지 친구야! 사회는 그래! 고고고! 야 내가 좀 머리를 쓰고 바루스가 큐를 저 랜턴을 타고 이동하는 경로에다 썼거든 그러지 말아야겠어 알리가 몸으로 그걸 막으면서 이동을 못하게 했어 그러지 말아야겠어 그러지 말아야겠어 그냥 어차피 사람들이 막아줄 거 생각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다 써야겠어 어 이거 궁 좀 있음 뜨거든요 근데 궁이 뜨면 제대가 바로 다가오면서 제대가 집 갔다가 귀환하면서 나를 죽일 생각을 할거야 분명히 정글로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상당히 멀리 잡아야되요 이거 맞추고 야아 죽이자 지금이다! 잡았다! 아아씨! 아하하하 야 근데 왜 한방에 죽어라! 제발! 재밌어 너 제대 있구나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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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르다고? 안가 안가 와딩하고 솔블루 먹어 이거 이거 먹어 터먹어 좋아 좋아 욕 먹었어? 어어 방금 이거 방이가 안가는 이유가 분명히 저 개피인데 안갈 이유가 없잖아 근처에 있었던거지 자기네 팀이 좋아 잘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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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터티파밍으로 많이들 먹고 그 다음에 제디가 자리를 계속 비우니까 자리 비움 상태니까 제디에 제발요 도망! 보호해주세 아! 너도 죽었다! 죽여버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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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친구들 밟을 수 없어 도망가! 아 내 블루 블루가 좀 아깝긴 한데 되찾아오면 되니까 괜찮아 되찾아오자 좋아 제디가 커요 형 걱정하지마 제디는 아까부터 컸어 오케오케 이거 제디 제디 이거 궁어 제디 제디 노궁 노궁이야 간다 지금 빨리 가야돼 숲대중 눈대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돼 어! 하나만 바루스? 아냐 쓰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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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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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렬 잡았다 다 잡았다 잡아 그렇지 킬 주고 나이스 미드 밀자 미드 미드를 밀던지 미드를 밀고 용을 먹는 판단을 하자 미드 미드 밀고 용 지금 저 재질을 하면 페이커랑 누가 더 잘하냐구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야 아주 조크가 엄청난 친구야 아아 아아 저 친구의 조크에 내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웃었구만 나는 미소를 잃은 사람인데 아아 하하하하하하 아아 저 친구 아주 놀라운 친구구만 놀라운 발상이야 에디슨인가? 상의력이 대단하구만 가자 좋아 좋아 제디 오기 전에 빨리 밀어야겠다 어 도망가 도망가 제디랑 맞대결하지마 제디 이거 궁 떴을거야 제디 궁이 매우 빠른편이거든요 오케이 낚시했다 낚인건 나야 도망가야 돼 낚인건 나였어 나 쓰레쉬 우리편인줄 알았어요 초록색이길래 암우문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록색이 또 있었어 바로 그건 쓰레쉬였어 초록색이길래 암우문줄 알았는데 해 초록색이 암우가 아니었어 쓰레쉬였어요 좋아 이건 쓰레쉬를 맞췄다 이제 전멸이 없어 이제 또 못살아남아 조심해야돼 또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지 어 다 없어졌다 마술인가 고마워요 루시아님 마술을 보여줘서 좋아 쿨감 나서서 뭐야 스택 모는건가 강퇴시켜야겠다 티보 스택에서 빨리 강퇴시켜야 저사람도 저 고생이 줄테니까 저 얼마나 고생하는거야 세팅차 저 살라고 좋아 먹어 어이씨 큐큐큐 내꺼야 좋았다 얼마야? 404? 아아 태천사에 포옹가기는 약간 좀 모자란거 같은데 존 양부터 가줄까? 아니야 태천사에 포옹부터 가야지 포옹이 1140원 400원 어 일단 이거를 팔아 산 다음에 이거 탐종 산 다음에 투명마드 두개정도 간다 콕콕콕 모으면서 가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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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놓고 2번에 놓고 3번에 물약 오케이 좋냐 좀 사요 좋냐? 제드 궁 때문에 근데 제드가 나한테 붙잖아 그러면 제드 궁을 씹어도 내가 죽어 왜냐면 제드가 몰락한 왕의검이기 때문에 내가 전멸이 있는게 아니면 그냥 죽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한타해서 궁을 버티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대천사의 포옹을 먼저 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뒤에서 포킹만 던질거거든 아 병 넘은거 싱예다가 오호거린거야? 아 세상에 내가 얼마나 평소에 못했으면 이번엔 잘해야겠다 이번판은 이번판은 나의 모든걸 걸어야겠어 오케이 일단은 맞춰 오케이 오 맞췄는데 21원을 주네? 누가 이렇게 돈이 많아? 좋아 그래서 맞춰야겠구만 표적을 일단은 표적이다 오 뭐야 으응 아아아아 아아 제드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난 노려보고 있는 제드를 노려보지 못했고 습 습 나나 궁을 왜 안찍어요? 쿡어폼 궁을 찍으면 쿡어폼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쿡어폼을 찍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힐하고 이 손동금기 인간 폼에선 창투척이죠? 창투척을 해주면서 우리팀에게 힐만 주면 되기 때문이야 좋아 야 야 쟤드가 나를 교묘하게 잘 물었다 어 끝까지 나만 지켜보고 있었구나 나를 죽이려고 내가 뒤에서 창을 쓰니까 가자 고고고고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자꾸 또 비매너채팅하려고 하는데 힝 벌줍니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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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주지 않을게요 알았어 알았어 벌 주지 않을게 알았어 벌 주지 않을게 시발놈이라고 엄청 싫은가 보구만 오케이 알았어 이번에는 무유로 하자 낑까니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물림에 대한 지적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비매너채팅 그게 비매너채팅이야 지적을 받기 싫어하는게 아니고 지적을 받으면 사람들이 싸워서 그래 그래서 비매너채팅이나 그러는거야 사람들이 지적만 하면 제재하지 않을거야 근데 지적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거야 자 아이부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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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드 여기 오케이 힐 힐 받아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제이드 제이드 맞아라 오케이 제이드만 못다가오게 해야지 오케이 루샨 힐 오케이 오케이 WQ 오케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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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망가 망가 도망가 제이드 오케이 도망가 오케이 이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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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케이 힐 힐 힐 힐 Q 오케이 W 오케이 대천사의 포홍 오케이 제발 제발 하늘이시여 부탁드립니다 하늘이시여 아아아아악 아깝네 탐판 2지 어떤님 감사합니다 아깝네 야 나소스 엄청 세다 나소스가 CS를 몇개 먹을게 강하지 151개 먹었구만 시바난 163개 시바난 나소스 둘다 잘 컸네 그럼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지 가능성은 열려있다 뭐 하는게 없다고 방금 쟤들을 견제하는거 잘한거 아닙니까 잘한게 아니라면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쟤들을 견제한거 쟤들이 끝까지 딜을 한번도 못넣잖아요 그거 잘한거 아닙니까 못했구나 미안합니다